K고항 K고항에서 KL센터 쪽으로 시내모 중심으로 가는 직캔 전철 탔습니다. 쾌적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밖의 전경인데요. KL센터나 중심지까지가 밖의 전경인데, 좀 부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프레스를 직행을 타고 코알라센터를 도착했습니다. 밀리라는 곳에 가고요. 이게 전차패로 티켓을 타는 건데요. 영어랑 인글리시가 있어요. 미드벨리시를 누르고, 미드벨리는 딱 누르게 나와요. 미드벨리는 누르면 가격이 나오고, 돈이나 동전을 사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있냐? 전철을 타고 미드벨리라는 곳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네, 말레이시아 전철 모습입니다. 1호선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철 레고의 모습인데요. 시원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깨져 있는 유리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여성칸인데, 제가 여성칸을 앉아서 쫓겨났어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로 여성칸이 따로 있어요. 여자 소리고요. 여기가 남자 소리예요. 너무 차에 나죠. 저 미드벨리에 왔습니다. 기하 1층에 있다는데, 이제 환전소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